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잡마! 뭐하는 중.. 너 어떻게.. 죽어 먹는 거.. 4글자.. 나.. 죽어요 너! 아니면.. 죽..어..도.. 우리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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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코트 몰라 블레오 모르면 패스해 패스 영화 영화 마법사 마법사 오주의 마법사 아니야 안경 쓰네 안경 아탐결 안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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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 마법사 해리포터 최동원 선배님 최동원 선배님 영화 퍼펙트 게임 나 어떻게 아니 이거 쉽네 설명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패스 죽어도 너 아니면 죽어도 너랑 이상하다 뭐라고 해 우리가 보디션 보디션 네 글자 사자성어 네 글자 죽어도 너 아니면 죽어도 너랑 나랑 죽는다고? 너랑 나랑 죽어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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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터 있어야 돼 그걸 네 글자로 사자성어 사자 죽어도 같이 같이 있어야 해 어? 죽어도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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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찢는거? 뭘 찢어? 찢어 사자성어 패스 어 어 전화 전화 범죄 범죄 도시 전화로 범죄 그걸 뭐라고 해 전화 전화 사기 사기 전화로 사기 사기 아아 보이스피킹 어 저거 저거 필준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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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신인때 신인때 재활 재활 FTC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무언 지금 일요일 에게 엥 같은 돈이고요 그리고 자주 매던 가방인데 좋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좀 저한테 애착이 많이 가는 가방이라서 항상 매던 가방이라서 이걸 예정품으로 내놓았습니다. 저는 이거 작년 시즌에 신었던 스파이크인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거든요.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는 유니폼 팬들이 가장 원하는 거기도 하고 가장 식상한 거기도 하고 그렇죠. 가장 식상한 거기도 하고 니한테 사이즈가 맞으려나? 니한테 엄청 큰 거 아니야? 제가 비빌 수 있는 양밖에 없어서 그럼 내가 뭐가 돼? 선배님들이 약간 내가 제일 연습을 오래됐잖아 양은 여기가 최고야 방금 들어있어 양은 여기가 최고야 저도 오래 입었던 유니폼하고 오래 썼던 건 많이 가져왔어요 니가 설명을 잘하네 니가 설명을 잘하네 그래 우리 검색하지 말고 언니 형들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연령대가 안 맞아가지고 이 형들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어? 내봐 아몽허니블랙디 이런 거 내지 말고 천장아 소화킹이 뭐라고 하나 둘 셋 도수님께 내 좌우명이 나왔어 시작 우리나라 국기 대극기 대극기 왁싱 왁싱 뭐? 왁싱 털을 미는 거 어? 털 미는 거 털 미는 거? 왁싱? 그 앞에 왁싱 빼고 왁싱 빼고 앞에만 앞에만 브라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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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왁싱 빼고 앞에 왁싱 빼고? 앞에만 브라질리언? 어 우리 시합 때 먹는 음료수 어? 우리 시합 때 먹는 음료수 오케 뭐 애기해 말을 해요 왁싱 애기 영어로 애기? 네 애기 영어로 baby 그리고 베이비 루스? 아니 베이비 루스 베이비 시터? 뭐야? 베이비 베이비 왜 자꾸 울리봐 베이비 파우더 그 그리고 옆에 그 연예인 뭐? 연예인 연예인? 어 걔 뭐였지 아 걔 뭐 유행어 갈게요 유행어 네 웅 여름들이 걔 펑 베이비붐 베이비 베이비 거부 베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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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 웅 시작 걸 그룹 헐 그룹 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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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눈 영어로 스노우 눈이 눈 스노우 영어로 걸그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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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영어로 눈이 영어로 눈 아이 나 걸그룹 몰라 숫자 1 숫자 1 누나 숫자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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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 걸그룹 나 걸그룹을 몰라 나도 몰라 나 아는 걸그룹 원더걸스 소녀시대 씨 땡땡 아이콘 땡 아이 아이즈원 맞췄 축구왕택 축구왕택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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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 지켜줘요 숫자 숫자 아 저게 뭐지 숫자 우리 형 지켜주세요 누나 숫자 누나 행운 행운 누나가 행운이라고 누구 숫자 숫자 누나 쉬 시 숫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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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콘 어려 어려 추워 추워 얼어 죽어 어린데 춥다고? 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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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추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맨 아메리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어 얼아주 아이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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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얼 아이콘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그달 얼 아 언니 어떻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 얼 그 다음 뭐야 얼 아주 안 돼 반대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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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얼 얼 어 얼 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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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죽어 얼어 죽어 얼어 죽어 아 얼 죽어 얼 얼 아! 아! 그냥 얼주가! 그냥 얼주가! 그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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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워라니까 얼주가라고? 얼어주가 나와있어, 미켰는데 5분 4천 알았습니다, 5분 4천 이찬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있다고 그러셨는데 많이 어렵고 생각보다 TV로 본 것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감없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처음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미있었고 좋았던 시간이어서 다른 선수들도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저희가 찬도하고 저하고 팬들한테 좀 애장품을 드리고 싶어서 웃긴 모습도 보여드리고 후배들의 기도 살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쳐줬죠 쳐줬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리벤지 매치 한 번 더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그때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애장품은 저희 선수들이 댓글을 직접 선정을 해서 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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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도 저희 이겼어도 내려고 해요 형들이 훈훈함을 할까봐 저희는 원래 이기고 낼 생각이 없었고 저희는 지고 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안주 häufig 안주일 수 없었고요 다시 한 번 더 뵙 elk이 안주일 수 없었고요 왜? 어디서 한 번 더 뵙지 이렇게 해당하는 어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